김해에서 데리고 가는 맛집을 찾아라! 맛집 테이블 올림픽! 오빠, 오빠, 우리 끝까지 나와 이걸로 왔습니다. 맛집 테이블 올림픽 오늘은 해반천편! 김해에서 딱 하천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해반천인데 해반천이 어떤 곳입니까? 김해 시내를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하천이고요. 경전철 코스가 일부 하천에 따라서 쭉 내려오면 그런 코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을 딱 타고 가다 보면 밑에 해반천이 있고 해반천 위로 경전철이 가잖아요. 밑에서 하천이 흐르고 위에 전철이 싹 가는 도심 풍경이에요. 딱히 멋지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해반천입니다. 이 해반천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의 중심가를 흐르고 있고 김해의 관광의 모든 곳이 집중되어 있는 곳 중결승까지 올라올 맛집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해반천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맛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느 곳 하나 버릴 것도 없는 맛집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대망의 중결승까지 올라온 또 네 곳의 식당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결승 A죠 돼지는 이거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가기 좋은 곳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올라온 두 개의 식당이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A죠 돼지인 안체대 산골버섭!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어른들이 좋아할만 한 식당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먼저 안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채를 얘기를 하려면 앞에 구현설명이 좀 있어야 되죠? 김해에서 유명한 외식체인 구윤회 밥상이라는 메리 미 부른 구윤회 씨 아닙니다 메리 미 부른 사람은 아무튼 구윤회 밥상이라는 그런 음식 체인점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김밥 1번지 김밥 1번지 유명한 우리 김해 1번지 사실 이 약간 좀 모티브가 김밥 1번지에서 또 왔거든요 구윤회 밥상이 좀 대체적으로 가격 대비 푸짐하고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체인인데요 여기서 시작된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안채고 안채 스타일은 약간 이제 추어탕 한 그릇을 먹어도 약간 백반 증식처럼 반찬이 푸짐하게 깔려있는 스타일의 추어탕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어탕집이라서 추어탕 황태진부 소고기 육개장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소고기 육개장 그리고 애들이 또 약간 추어탕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돈까스가 있어서 한번 시켜봤는데 자 여기 먹은 메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추어탕 메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일반 추어탕 먹었는데 얼큰 추어탕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빨간 국물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고춧가루 이런 게 안 들은 것 같고 안 들은 것 같고 일반적인 전용료가 아니죠 일반 추어탕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장하러 갈 때 꼭 먹는 음식인데 황태진국 황태진국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별로 기대를 했어요 내외동에 황태 맛집 있잖아요 아 황태 맛집 있죠 그런 데가 더 맛있을 건데 여기 뭐 황태 해봤자 뭐 있겠나 했는데 딱 먹어보니까 여기 뭐 황태 괜찮은데 이 정도 느낌 받았어요 나머지 뭐 소고기 육개장은 어디서보다 먹는 그 육개장 맛 이외로 돈까스 맛집이었거든요 돈까스 맛집이었어요 보니까 아까 고기를 보니까 약간 얇은 고기를 여러 층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것 같던데 그래서 좀 덜하고 안채 다음에 가면 어떤 걸 먹겠습니까 한 번 더 가면은 내가 먹겠다 이거 저는 돈까스 먹을 것 같습니다 돈까스만 먹어야 돼요 1인분만 시켜야 되면 황태진국을 먹을 것 같고 만약에 한 명 누가 더 있다 저는 돈까스 시켜가지고 다른 명 하나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으로 추어탕 어탕쟁이 아닙니까 추어탕 전문종이기 때문에 어제 처음부터 어탕에 빠져서 처음 입원해가지고 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기권 아 거기 다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밥 먹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 이게 뭔가 메뉴가 다양하고 별로 이렇게 자기 취향이 아닌 것처럼 매개가 다양한데 네네 돈까스가 맛있었으면 부족한 돈까스 원픽인데 아쉬웠어요 이런 앙체와 대결할 곳이 바로 산골버섯인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먹은 거는 버섯 전골을 먹었잖아요 버섯이 그 표현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딱 차이가 없고 네 안에 뭘 넣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버섯을 이제 먹는데 씹을 때마다 버섯 향이 육수랑 나오는 게 그게 좋았어요 버섯 전골이라고 해서 버섯만 들었냐 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안에 소고기가 한 덩이가 있죠 양념 된 소고기가 딱 이렇게 한 덩이 들어가거든요 요거가 나오자마자 잘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전에 제가 예전에 모르고 덩어리째 익혀 본 적이 있는데 소고기 국 먹어야 돼 하하하 썰어서 이제 함박스테이크처럼 아니 고기가 고기를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물이 이렇게 안 되니까 양념이 이렇게 되니까 소고기 국을 먹고 그걸 잘 풀어서 먹어줘야 된다 저는 딱 들어갔을 때 일단은 제일 특이한 게 물 물 사장님이 남겨 오셔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 물이 이제 그냥 뭐 보리차 이런 게 아니고 그 율피를 율피 율피가 이제 밤껍질 그거를 써서 이제 만드는 그 물인데 그거를 뭐 사장님이 어떤 스토리를 막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간부터 조금 이제 정신이 나거든요 매절 봐가지고 네 사장님이 설명을 좀 오래 해주셨죠 네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거다 얼마나 차가 없고 얼마나 웃기는지 단차라고 해갖고 반껍질이 들어간 율피로 만든 물을 계속 드시고 요런 요거를 가지고 육수도 만드시고 뭐 전골의 육수도 요런 걸 계속 드시니까 원래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드셔야 되는데 본인은 약을 안 먹고도 지금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국물 요리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고기에서도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오고 버섯에서도 이제 채소가 계속 우러나와가지고 이 율피 육수와 잘 어우러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맛이 깊은 맛이 딱 되고 하는데 자 여기 그리고 이 버섯 전볼집이다 보니까 일반 버섯 전볼은 뭐 보니까 팽이 느타리 표고 모기버섯 하얀 모기버섯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능이 메뉴도 있고 네 송이 메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한 번에 쫙 많이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한체대 삼골버섯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진출식당을 뽑아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명꼰대님부터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네 명꼰대님들을 확실히 입으로 들어야죠 네 저는 이 두 식당 중에 한군데를 가겠다 하며 삼골버섯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도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있을 때 네 이유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골버섯은 조금 하천 주요 이제 하류로 내려왔죠 네 거기 주민분들은 좀 왔다 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견제철 라인도 없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좀 하기가 좀 힘들고 견제철이 오나다 여기 삼골버섯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버리죠 아 저는 또 연지공원 또 여기 김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대에서 놀다니고 거기에 이제 놀러와서 좀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채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로컬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 우리 또 김에를 대표하는 또 브랜차이즈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본점이거든요 1호점 1호점이기 때문에 본점에서 또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이런게 있으니까 저는 안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채를 선택을 했지만 부모님 모시고 한 번쯤은 삼골버섯을 가볼까요 저는 자주 가요 부모님 모시고 자주 가는데 한 번도 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안채 여러분 오늘 결승에 진출합니다 박수 자 중결승이 이제 비조대진인데요 이번에는 국밥대 대뇌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조는 아 예 구산동 돼지국밥 대 대뇌스인데 먼저 그러면 구산동 돼지국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먹은 것은 고기국밥 내장국밥 순대국밥인데 순대맛 그리고 이제 껍디국밥 껍디가 껍데기 껍데기가 들어간 국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껍데기 그 고기에 오겹살처럼 껍데기가 붙어있는 그런 고기인 줄 아는데 아 네네 근데 진짜로 껍데기 그 돼지 껍데기가 있더라고요 이 껍데기를 이 껍데기가 조금만 손질 잘 못하면 냄새 진짜 나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거 없이 퓨어하게 그냥 국밥에 들어가면 무조건 냄새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회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부드럽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음 껍데기 괜찮은데? 백병 아 순대 맛있더라고요 순대 맛있네요 순대 안에 있는 당면 육수에 잘 불어있고 순대피도 잘 익어서 흐물흐물해져서 쬐기지 않고 피가 있으면 피보다 안에 내용물이 더 많아서 내용물이 약간 튀어나올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순대를 한입 딱 넣으면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 네 그래서 이거 순대국밥 괜찮아요 고기국밥 같은 경우도 살코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국밥 껍데기까지 먹고 싶으면 껍데기국밥 내장이랑 같이 먹고 싶으면 석고국밥 내장만 먹고 싶으면 내장국밥 다 있어요 순대만 먹고 싶으면 순대만 국밥 국밥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약간 이런 조각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아까 내장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내장은 내장파들 어땠습니까? 전 내장파는 아닌데요 내장파들 내장디질파들 처음에 내장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휘저을 때 약간 내장향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우전 넣고 다데기 넣고 양념해서 실제로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내장 위에서 냄새가 타나다 껍데기나 내장이나 향이 좀 당할 수 있는 식재료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뭐 드시겠습니까? 하나씩 골라보시죠 저는 그러면 순대만 말고 그냥 일반 순대국밥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제 퓨전으로 드셔보셨죠? 네 제가 퓨전으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일반 순대국밥을 시키면 순대랑 고기랑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순대국밥 저는 이 집에 가면 껍디국밥 한 번 더 먹으면 껍디국밥 껍디국밥 괜찮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집에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껍디국밥 먹으러 가볼만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이유로 껍디국밥 껍디국밥 좋습니다 껍디국밥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산동 돼지국밥 지역에서 유명한 돼지국밥 맛집에 대응할 이름이 특이합니다 데뉘스 데뉘스 저희가 먹은 파스타 이 네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처음에 수제 라군소스 딜리아떼레는 약간 소고기 갈아서 토마토 소스에 트프랑크 소세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같이 먹는 요런 파스타였고 그 다음에 통베이컨 까르보나라는 하얀색 크림 소스인데 이게 진짜 통베이컨 두꺼운데 대패삼겹살 같은 데이컨이 아니라 두꺼운데 그 다음에 명란 새우 오일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인데 새우 들어가고 애호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좀 진설했는데 저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알리오올리오 그리고 버섯 트러플 크림 리조또 버섯 트러플 크림 리조또 이거는 하얀색 소스에 밥죽 같은 건데 여기에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서 약간 새콤한 향이 싹 느껴지면서 가루같이 뭐였죠 이거? 마늘 침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리조또 먹는데 아삭한 식감까지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희롭게 때까지 저희가 격판을 해봤는데 자 어땠나요?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접시까지 핥다 먹었네요 크림 파스타 좋아했던 거구나 그리고 부서 트리플 그 미조또 트러플이 아니고 트러플이 아니고 트러플이 아니고 트러플 마다 미조또 처음 나왔을 때 이 딸기 아텔레 이게 제일 잘 나왔거든요 소세지가 다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아무도 안 먹고 다른 것들만 약간 이게 얘는 처음에 빨리 뛰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토끼는 소끼 짜지 먹고 싶은 메뉴 하나 골라봅시다 자 뭘까요? 크림 리조또을 선택하겠습니다 리조또 네 버섯 트러플 크림 리조또 자 제가 까로고나를 접시까지 핥다 먹었잖아요 네 이거 아닙니까 까로고나라 근데 이게 함접시를 다 먹으면 좀 부담된 느낌이 있어서 수제 라구소스 딸리아텔레 이거를 이것만 먹으면 어떤 맛일까 수제 라구소스 딸리아텔레 이것만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 저도 이제 오일 파스타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오일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으나 인식을 가면 다시 먹고 싶은 거는 저도 버섯 트러플 크림 리조또 네 이게 좀 식감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한 번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산동 돼지국밥 대 대네스 총평할 시간인데 맛짜리부터 네 저는 사실 뭐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봐서는 접시 할 때 먹던데 대네스로 세네스 네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셋니님 저는 구산동 돼지국밥 돼지국밥으로 돼지국밥으로 돼지국밥의 이유는요? 와 이건 네 개가 네 가지가 다 맛있었어요 아 네 가지가 다 맛있었어요 네 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걸 고를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생소한 메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과장 새로운 메뉴예고 여기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이제 해반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나가 해반천을 쭉 즐기시고 여기 또 봉리당길을 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봉리당길에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도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봉황제도 올라가고 그거를 한번 다 즐겨 보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도 대네스 한 표 주면서 대네스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박수 자 그럼 결승에 올라온 안채와 대네스 채넷에서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안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어탕 맛집 시부모님이랑 몸보신하러 한 번씩 가요 반찬도 다 맛있고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네네 여기도 보면 어른들이랑 같이 가는데 사실 시부모님들이랑은 불편해서 사실 어디 잘 못 가거든요 네 시부모님이랑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정도면 진짜 찐맛칩니다 그렇죠 맛집 검색하다 대네스 알게 되어서 갔는데 인테리어 너무 취향저격이에요 갬성 갬성 게다가 파스타도 너무 맛있고 거불 없이 좋아할 맛이네요 야외 공간도 있어 일경동반 가능한 점도 반려견 키우는 견주로써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셨네요 이게 가게 안이 아니고 우리 마당 쪽으로 주택이니까 마당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었네요 그죠 네 대망의 결승전 금메달 맛집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네스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혀 긴장감이 좋죠 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동미단길 우리 또 유명한 데이터 코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대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네 뭐 가보면 될까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가겠네요 지금 부모님 못 지고 안채를 한번 좀 네 안채 좋습니다 네 저는 안채로 하겠습니다 안채 안채 이유는 아무래도 이 파스타 맛있는 집은 이게 김해가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먹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안채는 또 우리 로컬푸드고 이게 다른 지역에는 잘 없기 때문에 여기는 1호점이고 본점이 네 그래서 항상 해방천에 오시면 안채 한번 먹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지공원까지 한 바퀴 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채가 견메달 수상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채가 금메달 선정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 맛집 테이블 올림픽 해반천 편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전반적으로 많이 덥지 않고 이래서 땅 투어하기 좋았고요. 그래서 해반천도 산책하면서 좀 다양한 식당들을 더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일단은 해반천 맛집이 너무나 많아요. 월드컵으로 치면 유럽 예선같죠. 한킥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오늘 진짜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해반천이 사실 김혜서는 대표적인 하천은 해반천은 맞아요. 산책로가 좋은 부분,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다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위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풍경이 그 장면이 진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김혜서 저희가 하는 맛집을 찾아라. 맛집! 채블! 올림픽!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이제 이 장면은 또 어디다? 유아 tune! 유아 tune! 유아 tune! 드디어 지금acle에는